음악 주세요! 처음 자리가 뭐예요? 아 기억 안 났나? 아 지난번하고 느낌이 달라요. 여기에서 춤시던데요. 어 느낌이 다르다. 진짜. 여기에서 춤을 춰다. 저 바뀌었어 제 파트였어. 저 바뀌었어 제 파트였어. 알아요. 행복하지 마. 아 그래서 끊었어요. 잘했어요. 기다리고 있었는데. 아 좋다. 기존의 갓세븐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? 이런 음악들이 이제 작년부터 해외에서 추세라 굉장히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잘 만들었어요. 반갑다. 반전인데? 멸위 할 것 같아요. 저는 감히 1위 합니다. 차트 차트? 네 차트 1위예요. 저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